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정진상이 정말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당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가장 최적근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널리 인지하고 계시듯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 정책실장을 했던 정진상 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유동규 씨는 자기도 첫 건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그냥 하수인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정진상 씨나 김용 씨는 손에 피를 묻히진 것 같지는 않고 보고를 받아서 리모트 콘트롤이라고 합니까요. 그러나 실질적인 실무는 대부분 다 유동규 씨가 다 수행을 한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정말 참 배신감 같은 걸 크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제도 다루었습니다마는 오늘은 특히 검찰에 이재명 씨가 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거치지 않고 경찰 손을 넘어서 서울중앙지검이 옹벽아파트로 유명한 50m의 옹벽아파트로 유명한 그 아슬아슬한 옹벽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백형동이지 않습니까 백형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제 백형동 개발비리 사건에 가장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은 스카웃했을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여기 보시면 그분 성함이 김인섭 씨 모아입니다. 김인섭 전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 신분이 아주 깊은 사인 모아입니다. 정진상 씨하고 검찰 진술에서는 김인섭 씨하고 전혀 통화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통화 내역 같은 경우를 검찰이 확보했겠죠. 살펴보니까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실장이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115회 통화를 했으니까 사실 이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대부분 정진상 씨가 다 진두지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나설 수 없는 자리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인허가권 관련된 건 업자를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진상 씨는 항상 유동규 씨를 이용했고 유동규 씨가 업자들을 만나 가지고 이제 회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일종의 나중에 이제 화요울이라고 합니까 방화벽을 세운 거죠. 방화벽을.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한국 카우진 기술 대표인데 이것은 이제 건축업자가 이 사람을 스카웃해가지고 로비스토를 쓰기 위해 가지고 이제 스카웃한 사람이 김임섭 씨죠. 딱 짜바댔는데 지금 보니까 115회 정도 통화한 내역이 이제 밝혀진 거죠. 오늘 대부분의 신문들의 톱톱 뉴스 사회톱 뉴스는 정진상 씨와 김인섭 씨가 나눴던 115자리. 그러니까 뭐 115자리라는 것은 숫자로 세보게 되면 참 뭐 수시로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비서관으로서 백형동 비리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물론 재판 과정에서 이제 명확히 밝혀져 하겠지만 이게 이제 조선일보 뉴스고 이거는 이제 1년간 115차례 동화한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가장 최척근이 아마 김용시보단 난 정진상 씨가 가장 최초의 측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화일보입니다. 동화일보가 이런 기사를 거의 뭐 톱 기사로 대부분 다뤘네요. 이제 그동안 이제 이제 폭역은 주로 대장동 개발비리사건에 집중됐는데 이제 이제 그것이 전선이 확산돼 가지고 대장동 개발비리사건을 넘어서 백형동 개발비리사건으로 넘어가는데 검찰이 이제 본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수사관이나 이런 인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장동으로부터 백형동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대장동 개발비리사건에 대한 대부분 일들이 다 마무리 단계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쭉 넘어가는데 그 내용은 서울중앙지검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이재명 당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이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에 백형동 의혹 관련 기록까지 모두 이송받았다. 백형동 의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 같다. 전선이 이제 확산되는 거죠. 전선이 확산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장동 개발비리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건이 마무리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백형동 의혹은 옹벽 아파트니까 도저히 인허가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아파트죠.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백형동 부재와 관련해서 2015년 개발사업업자가 이재명 대표의 척근 출신 인사인 김인섭 씨를 영업한 직후에 성남시가 한 번에 4단계를 건너뛰는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것이다. 그 결과 백형동의 기행적인 50미터 옹벽 아파트가 건설됐고 민간사업자는 3천억 원의 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용도변경이 4단계. 그러면 용도변경을 할 때는 대개 공무원들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몸이 다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용도변경이. 옛날에 한담동 아파트 부지도 그것 때문에 로비가 심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국무총리 하셨던 분. 그러니까 이게 4단계 건너뛰는 용도변경을 했으니까 담당 공무원도 많이 다치겠네요.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개봉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건은 아주 간단하죠. 개발 이익을 나누어 갖는 거잖습니까? 나누어 갖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가지고 확정 이익.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가는 이익은 최소화하고 나머지의 변동적인 개발이익을 늘려가지고 그중에 일정 부분을 나누어 갖는 그런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김만별한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 실무 여러분들 접촉을 했던 사람이 유동규시고 이재명 성남 당시 성남시장을 대신해가지고 그것을 총괄지휘했던 사람이 정진상 씨고 이렇게 판이 짜여지는 거죠. 가장 뼈아픈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동규 씨가 완전히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사건의 아주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대부분 다 알려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미룡 님이 공기자 님 나라의 적들과의 총대를 매시고 구전질과 갈 길 먼 힘들고 고통스러운 베일들을 하나하나씩 벗겨나가시는 비밀 첩보험 가듯이 스마트하신 추적들과의 싸움에서 의로운 승리를 해내시라 믿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파헤치는 거니까 의무감 때문에 선거 부정 문제도 다루지만 기본적으로 과학을 한 사람이니까 사회과학을 한 사람이니까 사실을 추적하는 것에 따르는 쓰릴나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찾아내는 거 발견해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감도 있고 이렇지만 항상 고된 일만이 아니고 즐거움도 있다. 방송도 매일 해야 되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매일 새로운 사건이 쏟아져 나오는 나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